국내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기업인 로커스가 한국판 디즈니월드 조성에 나선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로커스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600억 원을 들여 현재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순천으로 이전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로커스는 유미의 세포들과 퇴마록 등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영화 제작사인 사이더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해마다 전시편의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